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스토리 메르세데스 편입니다 지난 편에서 아쿼로드 피아노스 잡고 아쿼로드를 벗어났구요 마가티아 까지 왔는데 마가티아는 듀얼블레이드 빼고는 전부 다 보스가 없었어요 아마도 메르세데스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편 아주 빠르게 필수 퀘스트만 한 다음에 아리안트 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쿼로드에서 메르세데스가 이곳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셨군요 후후 자 어쩌고 저쩌고 슬라임 잡아오세요 자 지도를 보자 자 필수 퀘스트만 빨리하고 아리안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 할 이유가 없어요 아 뭐야 인벤토리 뭐가 꺼져 쳤는데 이런거 버리고 이런것도 버려 이것도 버려 버려 자 다른건 좀 팔까요 아 아 아 아 아 멋있어 이거 아 베르세데스 좋은데 굿굿 이런식으로 할 수 있다니 아래에서 위로 젤라틴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라는거야 젤라틴 잡다가 시간이 좀 나면은 이렇게 굿굿 여기서도 한마리 잡고 뭐하는거야 잡는게 아니라 젤라틴을 갖고 가야되는거죠 지금 그리고 스킬이 발동되는 것도 빨라서 좋아요 원하는 때 딱딱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딱 그리고 범위도 되게 넓어 생각보다 기본은 별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많이 잡았나? 근데 이렇게 하니까 MP 소모량이 많네 MP 이거 뭐 많이 먹여주지 생각보다 경험치가 많이 안오르는 것 같다 그냥 벗어나서 알리안트 가서 레벨업 해야겠다 알리안트 가서 알리안트 알리안트 알리안트는 저기 무슨 보험회사 이름이랑 비슷하구나 됐어 됐어 자 브로커한을 만납시다 브로커한 후후 정말 탱탱한 젤라틴이로군요 일단 땡큐 자 질문을 받죠 자 집으로 가고 싶어요 자 카슬 만나면 된대 씨 그게 무슨 답이야 카슬 내 이번 실험에 꼭 필요한 마지막 조례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참인데 이렇게 고맙게도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사났구먼 저저저저고 뭐 하여튼간 뭘 원해 호문 열여덟 여... 스물여섯 마리 아 근데 위로 올라가는게 좀 문제야 호문이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와 좋다 왜 아래도 잡고 위도 잡고 근데 애들이 저 위로 올라가 버렸어 그거 그러면 안되지 아 좀 팔고 왔어야 되는데 또 버려 이런거 푸퍼야 잘 젤라틴도 버려 젤라틴도 버려 굿 굿 굿 굿 퍼 chief 점프를rze 점프 못하는 디버프에 걸려가지고 고 토 sequg 파티 veio 올라가 버렸어 여기서 여기까지 못올라가 아래에서 그냥 똥꼴을 하면 되는거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이지 됐어 홍은 26마리 자 카슨씨 땡큐 오래 있을 25개 또 뭐가 필요해 플라스크 15개 그거는 있어요 할아버지 또 비커 18개 그것도 있고 루머수 그거는 싫다 그거는 자 소비상인한테 하얀 포션도 다 포션 좀 놔둬볼까 포이즌 푸퍼 스노클 상어틀리 상어틀리 전기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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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누굴 잡으라고 그랬더라 5월의 이슬 5월의 이슬이 여기 누구한테 있는데 얘네들한테 있지 얘네들한테 아 이거 올라 아니 점프는 안돼도 올라가지도 못하는거야 아 얘가 이게 좀 별로네 여기 아닌가 보다 르모 잡을까 아니아니 르모 따위를 잡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순 없지 아 호문클다 호문클로 맞아 그쵸 일단 올라가는게 문제네 아 이게 안좋네 뭐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아 아 일단 니들이라도 잡자 어 MP가 없어 아 MP를 많이 쓰게 되는구나 아 점프가 안돼 좋았어 여기서부터 내려가지 말아야겠다 내려가면 저희들이 또 점프를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나타나겠지 하나 둘 이리와 씨 아유 또 당했어요 너들이 너들이 어휘 좀 많았었구나 너들이 어휘 좀 많았었구나 너들이 어휘 좀 많았었구나 아 아 만병통척춤 많이 사놔야겠네 얘는 이거 많이 사놔야겠네 얘는 이거 많이 사놔야구나 아이고 일단 이거는 끝내야지 여기는 아 아 저기로 떨어지냐 아 안돼 또 됐나 니가 하나 줘야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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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아 이거 점프가 좀 문제구나 자 카슨 씨 오 드디어 마지막 지뢰가 도착했어 5월의 이슬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앗 실패했다네 자 어쩌고 저쩌고 매들한테 가라는 거죠 자 소비상인한테 팔아버릴 것은 별로 없군요 구매 만병통치약 100개 사겠어 99개 사겠어 자 매드 자 처음 보는 자로군 무슨 일이지 자 우리 마을이 저주에 구해서 저주에 저주로 인해서 마을사람들이 잠듣고 있어요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지요 자 나는 매드라고 한다네 알카드노 소속이야 자 연구가 내 연구를 마치면 도와주도록 하지 자 아이언뮤트 28마리 오케이 좋아 심플하니 좋네 자 뭐라 이거지 애들 죽이지 못하면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는구나 애들을 죽이지 못하면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는구나 좋았어 여기 많이 모여있었구만 아.. 오 이게.. 아 애들 머리 위로 올라간건줄 알았는데.. 이게 뭐야.. 아니 이거.. 이렇게 못 올라가는구나.. 사다리를 이용해야 돼.. 아 이 위에 올라가는게 좀.. 까다롭다.. 우와우.. 거기까지 올라갔어 또.. 엔젤릭 버스터나 카이저처럼 이렇게.. 한방위 올라가는 그런게 있으면 좋은데.. 굿 굿 굿 밑에서 어디서 때리는지도 모르겠지 애들은?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도 모르고.. 아 이거 왜 떨어진거야.. 방바닥 밑에서 그냥.. 갑자기 저렇게.. 나오는걸.. 모르고 있을거야.. 자.. 여기도 많네.. 자.. 자.. 바로 엎이죠.. 네 뭐 쓸 필요 없어. 귀요한 주문서 쓸 필요 없을 것 같애. 자 매드! 자 아이언뮤테들이 사라지니 한결 낫구만. 자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 그러는데요. 뭐 연금술 뭐라고. 미스리 8편 28개. 오케이 좋았어. 깔끔하게 이렇게. 미스리 8편 이거밖에 없었구나. 같이 죽이면서 좀 잡은 줄 알았더니. 아 이거는 안되겠다. 아 저기까진 안돼? 이렇게까진 그림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. 야 빠르다. 빨라. 엔젤리 포스트 보다 더 빠른 것 같애. 그렇지. 엠피 이거 다 써버리고 더 좋은 걸로 사와야겠다. 엠피스트리 있어야겠네. 제대로 쓰려면. 자 하나만 더. 굿. 자 가기 전에. 한돌마이 더 잡고. 자 매드 아저씨. 자 땡큐. 연구성과를 구경하래요. 휴머노이드 에이래. 자 폭주한 연구. 미스리 뮤테 25마래. 휴머노이드 에이. 안녕. 날씨가 참 좋구나. 아니 사실은 이게 좋은 날씨인지 어쩐지 잘 몰라. 이 마을은 늘 밤이잖아. 나는 이 마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. 자 넌 누구야. 어쩌고 저쩌고. 나는 메르사데스. 우리 친하게 지내. 어디가 아픈 거야. 전선 다발 30개가 있으면 고칠 수 있어. 자 갑시다. 전선 다발 30개를 위해서. 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저건 조금 그랬지만. 레벨업. 애들이 도망가 버렸어. 위로. 쫓아가야지.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. 굿굿. 아 근데 전선 다발 30개였어. 되게 많이 아픈가 보네. 30개나 갖고 오라고 그러네. 오 MP. 자 계속 민첩 찍어주자. 어떻게 되겠지 뭐. 아 지금 위로 올라가 버렸어. 나도 좀 데리고 올라가지. 아 올라가는 게 문제네.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. 여기까지 됐다. 아 이건 액션은 멋진데 말이야. 아 그래도 워낙 강해 해가지고. 벌써 10개 됐네. 20개 됐네. 자 올라갈 거 없잖아. 아래서. 아 저 위까지 내면 좋을 텐데. 거의 다 된 것 같죠? 하나 하나. 하나. 오케이 오케이. 집으로. 아 집이 아니죠. 나가티야로. 어 벌써 20분이네. 아리안트로 못 갈려나? 전설 다발. 전선 다발 30개. 아니 너무 많이 거꾸로 오른 것 같아. 이제 고쳐졌다. 난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.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이 좋아. 이상하지? 그럼 뭐 하여튼 호문스킬러의 흙 18개. 강화와 미스루미티 15마리. 퀘스트. 자 호문스킬러의 흙 가지러 갑시다. 호문스킬러가 그 위에 자 호문스킬러의 흙 가지러 갑시다. 자 이런 애들 무시 무시. 자거기 위에 있는 애들인데. 아 여기. 여기가 쥐약인데 내가. 아니다 아니다. 아 그냥 싸우지마 싸우지마. 그냥 한 대 맞아줘. 아 니들이지? 아 저기까지 안다? 아씨. 그럼 곤란한데. 애들이 위로다 도망가 버리는데. 아씨가 안다네. 안 되겠어. 어 그래도 이게.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. 보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서 좋네요. 아 저 위로. 다 위로 올려버렸어. 아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다면. 아 또 올라갔다. 이제 또 올라갈 데가 없겠지. 아 다 도망가. 아 다 도망가. 그래도 많이 됐다. 아 몇 대 때리고 할까? 그러면은 올라가지 않고 죽어버릴 거 아니야. 어쩔 수가 없네 저건. 아 다 올라가. 됐다. 자 날 아직도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야. 아리안트로. 자 호문스킬러의 흙이로구만 흙냄새가 좋다.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. 거 맞춘 거. 자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팩이 되는 거야. 자 카스님을 만나보래요. 뭐 니 얘기 따위는 뭐 듣고 싶지 않아. 네오 휴로이드 24마리. 자 그러면 되는 거죠? 자 이번 편 좀 길어지긴 하는데. 아리안트까지 가버리겠어 한 판에. 자 비교하라 비교. 자 니들이 여기 있지. 자 일단 위로 올라가자 위로.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거지. 아 이거 한 방에 죽는다. 좋았어 여기까지 닫고. 아 저 이거. 좋았어 구석에 숨어있는 놈. 좋았어. 멜세데스가 굉장히 강하긴 한데 나쁜 점은 자동 사냥시에 좀 약하고요. 공격력이. 그리고 이제 점프를 몇 가단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엔젤릭 버스터나 아직까지 안다. 엔젤릭 버스터나 카이조 같은 그런 스킬이 없다.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굉장히 좋네요. 자 카슨 씨 네오 휴로이드 스물네마리 자 아리안트로 가라네. 가라네요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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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매들 아리안트에 가기로 했다고? 자 연구소 201호로 가봐. 짠짠짠짠 연구소 101호 자 아리안트는 언제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곳이네요. 볼 수도 없고 됐네 됬어. 자 그래. 모래토끼를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자고? 경험치 358 주니어 카투스 아 그렇지 그렇지. 아 좋았어. 저 와스 아리안트 자 별로 뭐 반겨주는 사람은 없네요. 좋습니다. 마거티아 굉장히 빨리 끝내고요. 30분 안되고 안되가지고 끝내고 아리안트 들어왔습니다. 자 이번편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